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지만 여전히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.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서 서울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낮 동안에도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또 전라 서해안으로는 낮 동안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.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라권 많은 곳으로는 7cm 이상이, 또 제주도 산지로는 최고 10cm가, 울릉도 독도 많은 곳으로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.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. 동쪽 지역으로는 여전히 대기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영하 2도, 대전 2도, 광주 5도를 보이겠고요. 인천 낮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지역 고향은 영하 1도, 경기 동부지역 가평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. 경기 남부지역 낮 기온은 영하 1도를 윗돌겠습니다.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더욱 춥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